모든 포즈물과 특약을 보호하기 위해 포스바이 도착 채택사항 중간 거 corridor 고향이 많이 안되, 준비 hut, 체다시피 그만두기 화닉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또 봤네 그리고 신드린 서울도 MBC죠 이런 영화들은 한번 봤어도 사실 집에 이렇게 틀려놓고 보기에 괜찮은 영화들이니까 일단 그런 영화들을 영웅에 대박 1시 53분, 방금 5시 50분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열일하지 않네 계속 그 동네를 와 세상에 나 너무 웃겨 살 것 같아 아 발가락 왔다 죽는 줄 알았어 어 향해 모기향냄새 어 모기향냄새다 아 여기 너무 편하다 뭔가 분위기 좋은데? 어 여기 밝을 때 와서 여기 한번 걸으면 좋겠다 가을에 전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너무 좋지 사실 여기 집 하나 짓고 앞에 물가 있고 여기 뒤쪽 길로 저거면 집에 간지가 있어 지금 꽃이요 어 저 새 귀엽다 여기 마크인 것 같은데? 생방 너무 예쁘다 생방 너무 예쁘다 맞지? 생방 너무 예쁘다 아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 빵이 많이 빠졌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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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이가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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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밀키보가 많아? 이걸로 가볼까? 어딜 가볼까? 사람 없네 사람 없네 맞아 살 못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 어디 보이는가 보다 와 와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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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빨리 통화올게 응 방어리스 뭐야? 안에 티 늘었네 그냥? 응 그러네 그쵸 본인들 활동도 하면서 이 운반도 하면서 그런게 다 피곤해지는 그쵸 그쵸 음 으으으으윽 비리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반죽이 이거 바삭바삭하다 피자 맛이 독특하다 괜찮은데? 맵다 맛있다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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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요 많이 드세요 달걀 삶아줍니다 다진의 정체 뼈가 되길 바르는게 쫄깃한 맛 짱 식구 시원한 pan 쥔스 Здравствуйте. 고춧가루 너무 맛있겠다 와 불닭 맵고 좋다 와 불닭 맵고 땅큐 간단하게 잘 끓였지 죽인다 만두 먹어봤어? 맛있지 그릇에 사는다 먹은 사는다 소스 고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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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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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람이 뭐 해물도 있고 밑에 뭐 눈빛도 있고 맛있게 변하던데 추고니까 니 짬뽕 좋아하는 짬뽕 집에 짬뽕? 짬뽕 먹을까? 날이 추우니까 복상 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다 반포 땡기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할까? 다음에 또 뭐 아 왜? 하나 맛볼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나무 통과이다 어 이게 이제 안에 무슨 쨍 같은 게 있다 음 그리고 할게 오니까 6시 7분인데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순살 두 마리 치킨 시키려고요 소스가 엄청 많이 뿌려져서 맛있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순살 킹트리플 양념치킨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붕어빵 좀 생각났는데 마침 여기에 붕어빵 있더라고요 붕어빵 리뷰 이벤트 이거 하나 해보고 브라이드 순살 양념 순살 이렇게 주문할게요 이거 저번에 이 브랜드 줄여서 이걸로 샀던 것 같은데 안에 필링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완전 가득차게 들어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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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거 맛있어 사람들이 매장에 사는 사람이 뭐야?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하나 더 시켰어 완전 바삭해 귀엽지? 팥 들어갔어 나도 붕어 먹어봐야지 음 약간 잡살이다 아 감자튀김 너무 맛있어 아 감자튀김 너무 맛있어 아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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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과 비슷해.. 왜 그러고 봐.. 뭐.. pursuit? 콩나물..ㅋㅋ 약불로 끓이다가 야채에서 물 넣으면 강불 오, 원래 좀 흘려내렸다 알기들 없이 물이 나오면 강불로 해서 양파 고추 더 양파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이제는 먹어 볼게요 랍스터 1. услов간sto 랍스터 2. 고통 랍스터 4. 고통 마늘 좀 줄까? 오랜만에 이렇게 콩불 비슷하게 먹으니까 맛있다 그치 짠 수제비 반죽 해가지고 내일 해먹을 거구요 바지락 나왔어요 두개 해당 시켜놓고 오늘 자려구요 이게 1리터에 두십분 정도 넣으면 바닷물 농도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구요 5시 반 정도 되니까 10시 반에 확인해 볼게요 오우 우리 고생이야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놀아볼게요 냉동보관 안되면 물기를 잘 없애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냉동보관 안되면 물기를 잘 없애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불순물이 하네 내일 바로 먹을 거니까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냉동보관 할게요 이렇게 담아서 냉동보관 할게요 냉동보관 햅동보관 입안다 너무 고추, 마늘, 고추, 양념장. 고추, 고추, 마늘,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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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금은 아시겠죠? 소금은 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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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랑 그 육수로 소금간을 맞추더라구 소금을 안 넣고 근데 두개에 껍질 찢었나? 찢었지 하나씩 이들이 닫힌거 같고 계란과 소금을 넣은 다음에 소금이 다져서 넣어서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줘요 도료들 만두 넣어줄게요 고추 계란물 볶은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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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장갑게드 다시 주문한 고춧가루 동그랗게드 오도독 오징어 동그랗게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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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먹었던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조개에 그쳐내니까 진짜 진하다. 관자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이제 consistembvlim을 가지 féminim해야 할거야. 이런OOK.